퍼포먼스팀의 1배속 댄스 음악 주세요! 이거 어떡해? 색깔 나와! 구멍이 없어! 진 좋아! 요 요 요 요 요 와 네 이리와. 이리와. 와! 야, 거의 다 안 돼. 와! 미래를 끌고 여비 꺼져 위하여 잠깐만, 잠깐만 여비 꺼져 위하여 잠깐만, 잠깐만, 에디 씨 괜찮아요? 아, 이거 오케이? 괜찮아요 우리 어떡해? 우리 또 실패 이거 여기 붙었냐? 어디부터 했지? 퍼포먼스 팀은 들어가 주시고 이제 마지막 랩 팀입니다 자, 여러분들 앞 두 팀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맞아요 자신 있어요? 네 네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